저는 고3 수험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과로해서 숨지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에게는 선택권을 줄 거다. 네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사보고 하는 말이 어느 쪽이 미달입니까?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기준, 바른 기준이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지금 11시 28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린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분주하여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몇 가지라도 혹 한 가지라도 속하도다. 열린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희들의 은혜와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해야 될 일과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19세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러시아의 안톤 루빈스타인을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폴 발테스라는 분이 이 루빈스톤이 어떻게 그의 말년에까지도 아주 좋은 연주를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연주가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나이 들어갈수록 레파토리를 줄이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적은 수의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적은 수의 작품을 더 자주 연습했습니다. 강하게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의 곡들을 계속해서 연주하면서 느린 것은 더 느리게 그리고 빠른 것은 더 경쾌하고 빠르게 잘 이것을 대비시킴으로 다시 말해서 작은 작품수를 선정하고 그것에 집중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정교하게 연주함으로써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또 바쁘면 바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이 배단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소위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결성 가정이죠. 가정에는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오빠 언니 동생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야말로 결성 가정이었지만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가끔 이렇게 들리셨습니다. 오늘 또 그 집에 영접을 받고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항상 홀몸으로 안 다니셨죠. 이것도 제자들도 따라다녔고 또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냐는 숫자가 그 집에 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뭐 본문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3대 사역 잘 아시죠? 힐링 미니스트리. 사람들을 고치죠. 병자들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죠. 또 프리칭 미니스트리입니다. 선포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천국의 내용을 그대로 설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티칭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했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뭔가 가르치고 계셨을 것인데 그 연장선산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딱 들어보니까 그냥 뭐 스폰지에 물 빨리듯이 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권세에 있는 천상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대체산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라고 밑에 하속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그냥 털레털레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그 말씀을 듣고 흠뻑 빠져가지고 어하니 벙벙하고 그냥 듣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또 다 예수 편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으면 노원기로 녹음했다가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그 의미가 공중에 아스라에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놓쳐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바짝 바짝 다가서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바짝 다가가지고 귀를 쫑고 세우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여자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밥하고 찌개 끓이고 있는데 연수국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되는지 쏙 빠지다 보니까 밥도 다 타버리고 찌개도 다 쫄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분주했던 이 마르다는 화가 나가지고 아마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발끝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야 제발 좀 도와달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을 텐데 꿈쩍도 안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마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만 많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런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 사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오셨으니까 좀 쉬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도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좀 대접하게 되니까 좀 쉬고 마리아도 다른 사람도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에 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눈치 없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좀 서운한 마음도 좀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기대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 좀 쉬자. 쉬었다 가자. 마리아야 어디 좀 도와주렴. 그리고 마르다야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음료 좀 나오. 뭐 이렇게 재밌는 걸로 하는데 웃음의 소리가 작아. 수준이 좀 떨어지는지. 그런데 기대에 빗나가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럴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도 좋가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잘못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각하면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성격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혹은 부엌에서 주방 봉사하거나 다른 봉사하는 것은 말씀 듣는 거나 뭐 이런 기도회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기대를 빗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좀 쉬었다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분명하게 마르다의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져주고자 하는 귀한 의미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좋은 편 원문에 보게 되면 텐 텐은 너예요. 그 정관사고요. 아가센 메리다 이렇게 해서 아가센은 형용사인데 그 좋은 이 메리다는 원래 영어로 말하면 파트예요. 파트 좋은 어떤 목 그 파트를 그가 차지했구나 그걸 선택했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조각이 이렇게 딱 있는데 한쪽을 마리아가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 해야 될 두 가지 이 파트가 생겼어요. 몫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공동번역 같은 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시기만큼은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밥 짓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항상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삶이나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은 좀 미루어서 천천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이렇게 파트가 우리에게 옵니다. 두 조각 세 조각 이런 파트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이고 철학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할 때 그것이 좋은 몫을 선택하게 되고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과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좀 잃어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 지난 날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를 깨버리는 것 참 어리석은 일로 후회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법을 사용하면서 이득을 볼 것인가 바른 것을 얻고 조금 손해를 볼 것인가 의로운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잠시의 케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편리함 때문에 평안함을 이룰 수 있고 케락의 재미 때문에 더 고상하고 오래가는 기쁨을 상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의 방탕을 선택해서 즐기다가 진정한 의미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상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하다가 건강을 잃고 성취의 열매를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기준을 잘 설정해야 돼요. 제가 안식연예에서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들도 좋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죠. 제가 그분의 책들을 읽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 이런 것 같은 책 한국에도 한 2, 30권이 아마 그분 책이 번역된 걸로 아는데 그분이 마지막 은퇴 목회를 하고 계신 그 교회가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떨어진 먼 거리 그 보스톤 중앙 쪽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퇴 마지막 연도였기 때문에 제가 6개월을 그때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 챙겨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사역하는 목회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 유익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다는 그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분의 메시지 또 그분이 목회하는 그 모습 또 예배의 순서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제가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볼 것인가 한국 가면 만약에 돈을 세이브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항상 좋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걸 선택해서 거기다가 집중하게 될 때 좋은 결실을 갖게 되는데 그 선택할 때까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2일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겠니다. 또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잘 선택하려고 하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잘해야 돼요. 다 욕심부리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와 깊은 믿음의 눈으로 그윽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맥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좋겠느라. 여러분 28살 돼가지고 홀로 돼서 자식을 기르는 한 이혼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빈곤층 생활 보존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늘 마음속에 시간이 있으니까 유모차를 밀면서 꿈을 꾸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글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글을 다 완성시켜놓고도 복사를 못해가지고 팔만 단어를 다시 타이핑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영국 여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된 조앤 롤링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하버드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내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잘나가고 모든 것이 안락할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모든 그 고난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싹 제거되니까 오직 꿈을 꾸고 자기 생각을 계속 몰입하면서 상상 속에서 얘기들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마쳤는데 온 힘을 쏟아봤다 집중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기만하는 뭘 해서 안되고 철에서 안되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만 족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그녀의 생애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중점을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선택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뭐 2년 3년을 산다 갈지라도 그 세월이 짧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저는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27년 지금 사역하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5년 우리 열린교회 속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선택하고 정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 와서 하는 동안에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앞에 와서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열심히 적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하겠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쓰레기 좀 넣는 거 한 가지만은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 저와 여러분이나 해외 생활에 해외 교회의 비극이 다 내 교회 같지 않냐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저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가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것만큼은 내가 발자취를 남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스레게 점점 적어진다. 여러분 여러분도 또한 지나가더라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 때 신앙생활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최고였어 내 인생 바꿔놨어 이렇게 하는 역사가 그 작은 한 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중요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분이 쓴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 난 책 있죠. 이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통장은 바닥나고 건강보험도 만료되고 급기야 부인은 파출부로 나서고 폰도시는 철물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전화기 많이 쓴다 뭐 뭐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도 쫓겨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딸은 수술을 앞둔 처지가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선택의 길이 자살밖에 없었어요. 그냥 차사고 형태로 이렇게 죽게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차사고를 위장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소설에서 주인공은 잘 안 죽죠. 의식만 잃어버리고 가상 그 공간의 시간 속에서 일곱 명의 위인들을 만나는 얘기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 사람이 1945년 7월 24일 날 일본에 그 원자탄을 투하하는 결정을 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25년 전 옷가게에서 일했던 일개의 점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이렇게 정말 세계의 전쟁을 좌우하는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결국은 종식시키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난 솔로몬은 삶 가운데서 지혜를 늘 찾고 선택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캐티스버크 전투의 패배 직전에 진군의 결단을 내림으로 남군에 유리했던 판도를 바꿔놓은 최임버린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부단히 행동을 선택하므로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일하라고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네프랑크 네덜란드의 한 비밀 대락방에서 게시타포를 피해 숨어 있었던 이 안네프랑크가 자살을 든 그에게 부끄름을 주는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링컨은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용서는 위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난 대천사 가브리엘은 이 모든 지혜로운 것들이 실천하기 위한 결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줍니다. 위대한 여행을 마치고 온 폰더씨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지갑 낡은 승용차 슬퍼하는 안에 그러나 내면이 달라졌어요. 올바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이루어질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다. 다만 행복한 일은 행복하기를 불행한 일은 불행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의 선택에서 삶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삶은 결국 우리가 오늘 입으로도 되내는 위대한 이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선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의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A냐 B냐 두 조각의 이 결단의 순간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A냐 B냐 의 선택을 넘어셔서 하나님께 이 사건을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안경을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찾아요. 이러나 어둠 속에서 이게 없으면 보이질 않으니까 A냐 B냐 의 선택의 길 무수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그 선택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때로는 스킨풀하게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결단하는 선택하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마음에 계속 그 결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하면서 오늘 단어를 선택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늘 후회치 않는 결론으로 이끌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눈앞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어느 날 나드 한근의 향유 소위 300대리아리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 깨서 그거를 발 아래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방 안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가론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야 이거 300대라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일할 거의 1년을 일할 만큼의 돈이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 아깝게 발 아래 합의하느냐 이걸 발 아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는 거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가론유다 마음속에 거짓이 있었고 그는 사실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충분히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는 왜 그런 짓 안 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 것을 헌금 안 해요. 자기 것이 있으면 굉장히 아까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도 있어요. 마리아가 나도 한 분의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 앞에 드렸을 때 가론유다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공 14장 6절 7절 8절 예수께서 들으실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그가 나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 중요한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그 향유를 발하려 부어두는 일은 지금 아니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라보면서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뭐라고 하면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비천한 여인입니다. 보잘것 없는 여인입니다. 형편없는 여인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주의 보금이 증거되는 것에 이렇게 헌신해야만 보금이 증거된다 이렇게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표본이 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흘러가서 없어지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의 바구니를 가지고 그것을 건져 올릴 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그것이 위대한 것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시간 저의 여러분의 정열 저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 다 뒤로 흘러가서 지나 놓고 보면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날고 겨도 도망다니다가 결국 백골만 남고 인생 바라보면 허무한 것 하나도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영혼이라는 가치의 시각으로 주님 먼저 선택하시고 그 시각의 가치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들을 아름다운 선택으로 건져 올리시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들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묵도 시작할 때에 읽은 낭송의 시 가운데 다윗이 하는 이 내용 여러분 그걸로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4절에 보면 20편 27전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선택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위대함을 그에게 주셨고 다윗이 다윗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선택들로 통해 거기에다가 이 쫙 달라붙는 마리아처럼 집중하시고 성취하시고 위대한 삶 성공적인 삶 정말 축복의 삶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지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발전하고 성장하는 위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선택을 이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늘 너는 참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최고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의 성도들이 특히 말레제의 삶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집중하여 실천하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큰 역사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아름다운 수고와 모든 헌신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지혜와 건강과 자녀들의 잘명과 미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